아 메이저님 지라이야 친한데 아 이 조합은 아까 PS님한테 보여줬던 조합이죠 첵스님은 보루토의 사라다 아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생존이 인성이에요 얘네들은 너무 다이아몬드 수저기 때문에 나선한 이거 보세요 인성 인성 개돼지 이거는 진짜 이건 결승전에서 저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와 인성 개 아니 지금 메이저님이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멜비아필이면 또 이런 애가 나왔네 무슨 자신감으로 저기 서있는거지 메이저님은 이렇게 되면 번지 되는데 말이죠 아 이건 뭐 지금 글쎄요 지금 이미 메이저님은 아 지금 좀 심이 흥분했어요 지금 판단을 잃었어 지금 어 판단을 잃었어 판단을 지금 자 자 보루토 바꿔치기 하나 있는데 좀 지켜봐야긴 했지만 아 각성 자 일단 비즈음 들어드립니다 아 눈물 고해문 들어갔어 고해문 자 바꿔치가 없을래 메이저 바꿔치가 없어요 메이저 들어가요 메이저 들어가 아 역각성 지금은 메이저님 각성 가고 가드해야 돼 오 바꿔치기 오 바꿔치기 다 뺐습니다 자 근데 나선한 던져 이거 어떡할 거야 상성이 안 맞는데 저 보루토는 사람새끼가 아닌데 어떡할 거야 메이저님 아 각성 끝났어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아 자 어려워요 아 친하대 아 이것도 친하대가 너무 눈에 보여서 가드했고요 지금은 어 메이저님 정말 어렵네요 지금 아 메이저 와 근데 이 선수 첵스님 이분 진짜 대단한게 아니 이건 진짜 이건 예측해 예측하는 능력 이상입니다 이건 진짜로 상대가 딱 그 자리 있어주는 와 이건 그냥 글쎄요 일부리그에 이런 경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야 이분 일부리그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진짜 아니 경기하는 스타일 보면 말이죠 그냥 그 자리 있게끔 만들어둔 다음에 일부러 이것도 다 몰아넣는거야 이만큼 이만큼 몰아넣고 여기서 달려들겠지 인상 이거 보세요 지금 게임을 이미 어 그 순간에 판단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선수는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상대에게 이렇게 죽이게끔 시나리오를 써나려가고 있다는 얘기 지금 이게 이거 뭐 결승전 온전 호그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과연 이 첵스의 끝은 어딘가 이런 얘기를 하는거고 이 선수가 지금 아빠킹한테 도전한 이유가 있을수도 있어요 어 아빠킹님도 이런 경기 못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빠킹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자 메이저님 자 메이저님이 일단은 와 이 와중에 저도 해설이 진짜 멘탈이 날라가는데 일단 본인이 일단 멘탈 잡았어요 어 저긴 있으면 안돼 왜 뭐하는거야 메이저님 아 이거는 순간적인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어이구 자신이 상대를 뒤로 몰아넣으려는 생각인거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못이기니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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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각도를 재는데 그냥 저거 잊어 메이저이 지금 번지는 잊어 그냥 그쵸 자 글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경기가 조작돼가고 있어요 경기가 집에 나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나가고 있어요 메이저 와 이건 아 아 아 이거는 그 잭스님 지금 바꿔치기 있는데도 많이 안썼거든요 어 그냥 그쵸 이제는 뭐 너를 희망고문으로 끝내주겠다 근데 말이죠 그 희망고문이란 건 역희망고문이 될수도 있어요 메이저님 지금 인성 왜이래요 왜이렇게 착해 달려들어서 비언타 해버려야지 방금은 사심이 늘고 썰컹썰컹 허벅지고 뭐고 배 떼기고 다 쑤셔버려야지 그러지 아 지금 말이죠 인성이 어딨냐고 지금 혼자 매너게임 하고 있어 지금 본인이 깨달아야 돼 나는 쓰레기다 자 여기서 첵슨이가 메이저님의 경기 1대 결승전 드디어 동점 나와주면서 아 진짜 사회리그 갈 때까지 어 진짜 이 경기 안에 동점 나온거 처음이네요 아 1브리그 2브리그 다 합쳐서 말이죠 메이저님이 드디어 더럽혀졌어요 아 뭐 야한 말이 아니고 어 여기서 드디어 메이저님이 드디어 이제 어 1브리그 갈려면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드디어 더럽혀졌어 사람이 이 정도는 가야되구요 자 첵슨이가 메이저님의 경기 2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첵슨이 올라주시구요 어 메이저이 너무 매너 경기합니다 진짜로 매너야 그냥 아이디가 어 자 레디해주시면 세번째 경기 갑니다 어 안녕